30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자 한번 볼까요? 30번 자 보면 숫자 1, 2, 3, 4 중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1열로 나열할 때 그랬어 그치? 자자자자자자 그래도 한번 연습해볼까 얘들아? 다시 읽어볼게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그랬어 자 여기까지만 읽었어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았대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니? 중복? 조합이야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으면 되며? 그럼 뭐야? 4에치 4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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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문장 읽어봐 뭐라고 돼있어? 1열로 나열할 때 그래 그럼 1열로 나열하니까 뭐야? 중복? 순열 그렇지 중복순열 맞아? 그럼 뭐야?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가지고 4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거니까 뭐야?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맞아? 4파이 4야 이해가죠? 일단 전체 경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뭐 이 문제가 확률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는 어쨌든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치?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먼저 가 숫자 1은 한 번 이상 나온다 대박 가에서 뭐라 그랬어? 숫자 1은 1은 한 번 이상 나온대 이야 한 번 이상 여러분 한 번 이상 특히 여기서 뭐 이상 이상 무슨 느낌이 벌써 딱 왔어? 일단은 일단 여사건 그치? 보통 이상 이하 적어도 이딴 얘기 나오면 뭐가 딱 떠올라? 여사건이 떠올라 그러면 한 번 이상 얘기했으니까 한 번일 때 두 번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하는 것보단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전체 경우에서 아까 말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전체 경우에서 안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어 했어 오 좋아 좋아 했어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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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갔어 이게 조건이 하나가 아니여 얘만 있으면 그렇게 바로 가면 돼 근데 나 조건도 있어 나에서 뭐래?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이 이하다 어? 이웃한 애들은 뭐래? 두 수의 이웃한 애들의 차 차는 뭐가 돼야 돼? 이 이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? 어차피 1, 2, 3, 4밖에 없는데 자 1, 3이 이웃했어 그러면 차이는 2죠 근데 2, 2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돼 4, 2도 돼 어 안 되는 게 뭐야 그렇지 1, 4 이 말이 무슨 말이죠? 1, 4는 뭐 하면 안 된다? 그렇지 절대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과 4는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는 여사건으로 가볼까 했는데 요런 이제 요런 비슷한 문제도 또 기출에 있죠 기출 100제 때도 제가 좀 다뤄드렸고 뭐뭐 이상인 경우 했어 그러면 이상 이하 나오면 그래 여사건 가는 거 맞는데 이게 그냥 얘만 있으면 여사건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 여사건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경우에서 한 번 미만 다시 말하면 1이 없는 경우를 그냥 빼주면 되지 않고 1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네 개 있는 경우 중에서 이웃의 차가 이 이하가 아닌 것들도 또 빼줘야 되는 거야 아씨 그럼 뭐야 되게 복잡해 더 복잡해 더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어떻게 하자 그냥 하자 그냥 나열하자 그냥 분류하자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쌤이 이제 요 문제에 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있으니까 해설지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쭉 나열해서 풀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쭉 나열해 놨는데 쭉 나열해 놓는 풀이 말고 좀 뭔가 그래도 독특하고 멋있고 그냥 여러분 보자마자 어 나는 뭔가 어 딱 뭐 멋있는 거 없나 해서 이런 저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 뭐 다른 풀이도 있어 뭐 여사권으로도 풀어볼 수도 있고 뭐 집합 가지고 관계를 다 한번 나타내가지고 풀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할게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 현실적이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오오오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뭐 수능에 뭐야 니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글쎄 그거 생각하면 뭐 확통 천재 아니야 그쵸 그럼 그 선생님은 뭐 통계학과 뭐 통계학과 저어 학생이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능 날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선생님이 이제 그 무불개 때도 맨날 떠들었지만 무조건 분류 딱 문제 읽고 난 다음에 파악이 됐으면 분류하는 거야 분류 그래서 그냥 분류해서 푸는 게 제일 안전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냥 여러분처럼 한번 그냥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여사건으로 갖다간 낭패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가보자 한 번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1이 하나 있는 경우, 두 번 있는 경우, 세 개 있는 경우, 네 개 있는 경우로 분류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냥 분류만 하면 안 되고 이웃하는 것의 차이가 2 이하여야 돼 1상, 이웃하는 거 있으면 안 돼 그렇죠? 이걸 다 만족해야 돼 근데 일단 먼저 1이 한 번 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죠 누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, 1이 네 개 맞아요? 어, 이거는 그냥 게임 끝이죠 야, 1, 1, 1, 1 이것밖에 없잖아 몇 가지? 그렇지 한 가지 네? 어, 다음 그럼 1이 이번에 세 개 있는 경우 세 개 1이 세 개 들어간 경우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봐 1이 세 개 들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2, 3, 4가 들어가면 되는데 4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웃해버리니까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? 2 또는 3 근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뽑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봐봐 만약에 2라고 친다면 2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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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 수 있죠 네 가지 만약에 3이라고 친다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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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게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또는 3이니까 두 가지 곱하기 그럼 이 자리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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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니까 네 가지 하면 그래, 여덟 가지 그렇게 쓸 수 있지 이해가? 음 그래서 일단 요거 1이 세 개 들어가는 경우는 여덟 가지가 있다 1이 네 가지는 한 가지가 있다 따라오나요? 음 좋았어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네 이번엔 1이 두 개 들어간 경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개 오케이 자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 1이 두 개 들어갔어 음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해볼게 2, 2 들어갈 수 있지 아무 상관 없죠 또 3, 3 들어갈 수 있지 맞아? 응 또 그렇지 2, 3 들어갈 수 있지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1, 1, 2, 2 한번 얘기해 볼까? 뭐야 그래 4 팩토리아를 2팩, 2팩 맞아? 어 그럼 자리막 바꾸면 되죠 또 1, 1, 3, 3도 마찬가지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거 경우의 수 곱하기 2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 또는 더하기 자 요거 1, 1 2, 2, 3 해볼까? 2, 3 1, 1, 2, 3 요거 자리막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그렇지 4 팩토리아를 자 똑같은게 1, 1 밖에 없으니까 2팩토리아를 하면 되겠지 됐어? 어 좋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요기 조금 어려웠어 또 있지 누가 더 있을까? 쌤 이제 조심스럽게 4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4랑 1은 이웃하면 안되거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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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잘 봐 1, 1 4 어쩌고 하면 안되죠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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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근데 들어봐 요건 가능하지 어쩌고 4 다시 말하면 요게 뭐가? 2가 들어가던지 또는 3이 들어가는 거 요건 괜찮지 않아? 요거 4 괜찮지? 물론 요 4가 맨 끝에 혼자 요렇게 있어야 돼 얘가 옆으로 막 요렇게 가면 안 돼 막 만나면 안 돼 얘랑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아 그래 그래 쌤 1, 1 2, 4 또는 1, 1 3, 4 괜찮네 또 있죠 또 있죠 또 또 뭐 그래 아예 4가 4가 끝에 있으면 되네 4 맨 앞으로 가볼까? 요렇게 가도 될까? 4 어쩌고 1, 1 요것도 괜찮아? 4가 맨 앞으로 온 거야 이렇게 끝에 있지 않고 그러면 요기에 2 또는 3이 오면 괜찮죠 그러면 4, 2, 1, 1 또는 4, 3, 1, 1 요건 괜찮지 이웃하는게 2 안되잖아 2보다 더 커지지 않잖아 괜찮아? 어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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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가 몇 가지냐면 1, 1 2, 4 1, 3, 4 두가지 4, 2, 1, 1 4, 3, 1, 1 두가지 해서 총 그렇지 네가지 더 아 쌤 빡셔요 요거 이해갔어? 요거 괜찮아? 끊어? 어 여기서부터 좀 헷갈렸어 많이 어 힘들다 쌤 어 근데 요거 이해가죠? 요렇게 한번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아 요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몇이 나오냐면 28이 나와요 28 요거 계산하면 28 나와 여기 또 28개 됐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뭐 있어? 1이 1개인 경우 이야 이건 진짜 4일이 붙으면 안되서 되게 많네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예 이렇게 분류하는게 나을 것 같아 잡아 1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1 있는 경우 또 이렇게 있는 경우 어 이렇게 있는 경우 괜찮습니까? 이해가? 어 요렇게 한번 분류해 놓고 해보자 자 해볼게 이게 그냥 어렵지 않아 맨 앞에 1이 있다고 쳐 그럼 요 뒤에는 4 오면 안되지 누구 와야돼? 그렇지 2 또는 3이 오면 되죠 맞아? 응 어? 그 다음 봐 그 다음 여기는 2가 오던 3이 오던 누구 그래 쌤 2 3 4 다 와도 되는데 어 맞아 여기도 2 3 4 다 와도 되는데 1은 오면 안되지 지금 1은 여기 하나만 딱 있는 경우를 고정시키고 하는거니까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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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쉽다 몇가지 2가지 3가지 3가지네 2가지 3가지 3가지 맞아? 아 아 18가지 오 신난다 자 얘는요 요렇게 생기면 1이랑 붙은 놈은 4 오면 안된다고 야 2 3 2가지 여기도 2 3 2가지 여기는 그렇지 2 3 4 다 와도 돼 그러면 2가지 2가지 3가지 요렇게 되네 몇가지 12가지 요것도 2 인데 사실은 자 요것도 느낌 와요 얘랑 대칭 됐죠 얘도 얘랑 똑같을 것 같지 않아 음 그냥 말로 해볼까 요것도 뭐야 3가지 2가지 2가지겠죠 음 그래서 얘랑 똑같아서 얘는 12가지 자 요거 얘랑 대칭 될 거라는거 느껴지나요 붙어있는건 2 3 요건 2 3 4 2 3 4니까 3가지 3가지 2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3가지 2가지 아 미안 미안 3가지 3가지 2가지 미안 3가지 3가지 2가지죠 그래서 몇가지 10 8가지 됐니 오 신난다 그럼 이거 몇가지야 다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30이고 30이니까 그렇지 60까지 얘가 어 요거 60까지 그래서 60까지 28까지 8까지 1가지 자 요걸 어떻게 해주면 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주시면 답은 몇가지 97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10 10 11 12 13 13 13 13 13 14